일단 문제를 일으킨 직원부터 징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사적인 관계라고 했을 땐 근거가 있을 거고요. 도대체 수습 직원 하나 때문에 회사가 입는 피해가 얼마예요? 정확한 사실 파악 없이 속달하는 거야. 금물이야. 여장 비서, 신강현 본부장 줘. 아니야, 됐어. 내가 내려가지.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잘못 없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잖아. 아니, 나 어지러워. 야, 너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어. 안 되겠다. 의무실에 가서 약이라도 받아오자. 일어서 봐. 자, 으쌰. 자. 어, 탄민아! 얘가 왜 이래? 안 되겠어. 저한테 업혀요. 저리 비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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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